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번주 곧 수능인데 수능에 맞게 우리가 공부하는데 또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수능 문제를 푸는 방법과 그리고 또 최종으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꿀팁 전달해드리고자 이렇게 강의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문법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에요 우리는 문법 문제를 다 풀건데 기본으로 문법은 해석을 기반을 두는 거 알고 있을 거고 수업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을 거에요 해석 안하고 문제 못 풀거다 기본으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수능에서는 왜 문법을 하나밖에 출제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양호 공부하다 보면 문법 문법 해요 어법 문법 그런데 문법을 한 문제밖에 출제하지 않고 왜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것인가 그 답은 바로 한 문제 안에 실제로 한 문제가 아니라 다섯 개의 문법사항을 물어보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사실은 1년 중에 딱 한 번을 문법 하나로 물어보는 거니까 이 학생이 갖고 있는 영어 실력 중에서도 정말 핵심적인 것만 물어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법을 새로 공부를 하거나 여러 가지로 하실 때 문법 되게 두껍잖아요 그걸 다 볼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중요한 거에만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저는 2008년부터 강의를 했는데 그때부터 2016년까지 TOP5 즉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다섯 가지를 정리를 하게 됐어요 바로 능동과 수동의 구별 관계사 주호동사 일치 형부사의 구별 그리고 대명사까지 이 다섯 가지 안에서 거의 80% 이상의 문제가 출제됐고 즉 문법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테마들을 갖고 있었고 정답도 대부분 이 안에서 다 나온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즉 예외적으로 S 같은 접속사 같은 게 밑줄 쳐져 나온다 할지라도 걔가 결정적 정답이었던 적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안에서 대부분 정답이 나올 것이고 그거는 교육청과 수능을 내는 평가원이 갖고 있는 철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제가 리버스 엔지니어링처럼 역추적을 해서 기출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수업을 공부를 해보고 가르쳐다 보니까 왠지 2018년, 2022년 이상으로 갈 때는 병렬구조까지 포함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EBS 교재라든가 교육청 문제집에서 병렬구조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죠 아니나 다를까 최근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의 업법을 분석했더니 여전히 다섯 가지는 절대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었고요 여섯 번째 병렬구조까지를 넣어서 공부를 해두는 것이 맞다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18년과 2019년을 누적해서 보면 한 해에 우리가 보통 시험에서 다루는 평가원 모의고사와 6월, 9월 그리고 수능 모의고사까지 하면 세 개 모의고사가 되는 건데 이거를 2018년, 2019년에 여섯 개의 시험에 걸쳐서 분석을 해봤더니 첫 번째로 관계사가 가장 많이 출제됐고요 그 다음 주호동사 일치, 의외로 대명사, 그리고 능동수동과 형부사, 그리고 병렬구조 순으로 순서가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조금 놀라운 건 형부사의 구별인데 하나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나마도 부사가 넣어서 부사의 위치는 랜덤한 것으로 출제됐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의외로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거다 관계사하고 주호동사 일치, 형부사, 아 죄송합니다 능동수동과 같은 이 트로이카 딱 세 개는 계속해서 시험에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게 돼서 2020년에 올해 수능을 예측하는데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6월과 9월은 이미 시험이 출제됐고요 6, 9월의 시험을 통해서 매년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갖고서 똑같은 세트의 시험이라고 본다면 앞에 나와 있던 패턴에 비해서 6, 9월에는 어느 부분이 더 많이 출제됐고 어떤 포인트가 앞으로는 예상 가능하다는 것을 대략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6, 9월 시험은 5개의 선택지가 돼 있고 2번 출제된 건 10개 정도 되는데 대동사와 접속사와 같은 여러 가지 한두 가지는 나온 걸 빼고 나면 이렇게 시험이 출제가 됐어요 신기한 거는 대명사가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병렬구조도 하나도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능동수동과 주호동사 일치가 똑같은 숫자가 됐는데 2년간의 누적치를 보면 거의 비슷한 정도가 됐고 관계사가 항상 많았던 걸 보면 하나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다는 얘기는 관계사가 한 번 더 나오긴 나올 거고 그것이 정답이 될지 아닐지 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거는 이런 패턴 즉 능동수동 관계사 주호동사 일치는 100% 출제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 볼 수 있겠어요 뭐 시험 보는데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저는 길게 설명드릴 생각은 없고 이 포인트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한번 작두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지우고요 시험에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 예상되는 포인트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대명사입니다 2년간의 시험에서 대명사가 꽤나 많이 출제된 거에 비해서 올해는 하나도 안 물어봤어요 그 전에 해서 정답이 대동사였던 적도 있었고 다양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명사가 덜 중요해진 게 아니라 제 생각엔 아껴두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즉 수능에서도 정답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대명사 중에서도 어떤 게 출제될 수 있냐면 원과 원스, 됐과 도우스와 같이 그것과 그것들 제가 수업 시간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것들인데 부정 대명사로 등장하는 원이 밑줄 쳐져 있으면 하나라고 해석하거나 사람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부정 대명사로서 단수복도의 개념으로 시험이 출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점 됐과 도우스도 마찬가지죠 동어 반복을 피하기 위한 됐과 도우스 출제 가능합니다 제기대명사와 아더스와 같이 그냥 단순하게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나오는 것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으니까 요걸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거다 플러스 알파 제가 생각하는 몇 년 동안 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most of which와 most of dame 같은 구조입니다 이 오브 위치와 오브 댐은 전치사구로서 이렇게 묶여질 거예요 오브 전치사구가 그리고 나서 뒤에 확실한 동사가 나오겠죠 그러면 주어동사 일치로 앞에 주어동사 하나씩 나올 것이고 뒤에도 주어동사를 나오다 보면 위치와 댐의 구조를 물어보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해석으로 문제를 풀 수 없는 문법적 규칙을 물어보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많이 지양하고 있는데 즉 출제하고 있지는 않는데 언제든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에요 위치는 기본으로 관계대명사고 댐은 대명사가 되면서 동시에 지칭하는 바가 앞에 있는 것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위치는 접속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주어동사 앞에 접속사가 앞에 있는 상태가 된다면 정답은 댐 만약에 접속사가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 두 문장을 이어주는 차원에서 필요한 위치가 정답이 되는 구조로 이런 포인트는 여러분이 수능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좀 더 나중에 시험을 보게 되면 토익이라든가 탭스라든가 편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급적인 영어 시험을 보게 되면 여러 번 출제가 되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고3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있지 않지만 언제든지 나올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대명사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첫 번째 내용을 말씀드렸으니까 칠판을 지우고 두 번째 예상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바로 여전히 강력한 주어동사 일치입니다 주어동사 일치 문제가 출제되지 않은 해가 없었고 여전히 시험 문제에는 여러 번 등장할 수 있어요 사실 수능을 며칠 안 남은 상태에서 이렇게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그리고 또 제가 보도록 URL을 보낸 학생들은 그렇지만 당연히 보겠지만 난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해서 애매하게 된다 특히 문법이 자신 없다 그러면 저는 이런 얘기까지 해요 투부정사나 ing가 출제되면 투부정사의 여러 가지 문법 동사 ing의 현재 분사 동명사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물어본 것은 이 자리가 동사 자리가 되느냐 아니냐를 물어본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동사에 워킹이라는 단어에다가 밑줄이 쳐져 있으면 문법에서 예를 동명사인가 현재 분사인가를 물어본 게 아니라 이 녀석을 바꿔서 제대로 된 동사인 워크로 바꾸거나 워크드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능동수동의 포인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많은 구조는 얘를 동사화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문법에 정말 부족하고 다른 거 잘 모르겠으면 그냥 ing나 투부정사를 골라주세요 왜냐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정답으로 제시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쓰지 못하고 이 동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해결하고 싶으면 이 부분을 고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전히 주호동사 일치는 가장 강력한 유형이다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거에서 관계사가 많이 나왔잖아요 관계사는 단순간에 정복하기가 상당히 꽤 힘들어요 그리고 등장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 정답이 아닌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투부정사를 ing 찍어주세요 오케이? 자 다음 세 번째입니다 또 칠판 지우고 세 번째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 것은 출제가 최근에 뜸 왔다는 거지 아까 처음에 이렇게 쭉쭉 앞에서 보여드려서 떠난 것 중에 뭐였냐면 형부사랑 병렬구조가 제로제로였잖아요 최근 2년 동안 엄청 많이 나왔던 건데 왜 병렬구조가 등장하지 않았느냐 이제 등장할 차례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병렬구조가 시험 문제에 출제될 것이고 정답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 최근에 출제가 뜸한 형부사는 사실 형용사와 부사의 구별은 워낙에 영어를 좀 잘하는 학생이나 어느 정도 감이 있으면 금방 설명하지 못해도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문제로서는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작두를 타보자면 양보의 S라는 개념은 최근 수능에선 거의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뭐 형사는 보호구 부사는 동사를 수식한다 이런 기본 원칙 외에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다면 지금 이걸 보고 그냥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세요 양보의 S는 형용사가 먼저 나오고 S가 나온 다음에 주어 자동사 즉 을룰이 궁금하지 않은 자동사가 나오면 보호가 이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S 나오고 형용사가 나왔으면 정답이 아니에요 근데 부사 나오고 S 나왔죠 어? 이거는 잘못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양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록 뭐뭐일지라도라고 해석을 해서 그게 맞으면 그것이 잘못됐다 이 앞에 있는 형용사가 돼야지 부사가 되면 잘못됐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렬구조가 오래 없었다는 점에서 약간 싸늘하죠 왠지 출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지막 병렬구조까지도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로 안 떨릴 수도 있고요 힘들 수도 있고 근데 제 느낌은 춥잖아요 나도 모르게 떨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집중해서 공부해 주시고 혹시라도 이거 보고 자료가 필요하면 따로따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 문법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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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